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 쓰그라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을 피습한 흉기가 와이셔츠 칼라를 통과를 안 했다면 죽었을 거라고 진짜 이게 하늘이 살렸다? 얘는 수백 번을 연습한 것 같아 암살 미수 용의자는 이재명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하면서 이재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원래 목이 좀 짧은 편인데 이재명이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니까 사인을 해주려고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지 고개를 숙이니까 그러니까 이 암살 미수 용의자는 밑에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올려서 체중을 실어서 찌르고 그걸 비틀더라고 진짜 완전히 죽이고 싶었던 거야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은 맨살에 목을 들고 있을 때 맞았으면 100% 죽음이었어 그리고 와이셔츠 깃이 있었는데도 경동맥과 거의 1, 2mm 차이로 중요한 동맥 쪽은 잘리지 않았는데 다행히 죽는 거였어 그때 나도 죽을 뻔했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 이재명 이 사건때 거무특특한 요 색이 붉은색이야 피로 물든 빨간색인데 MBC 방송에서 너무 잔혹하니까 흑백 처리를 한 거야 요 거무특특한 게 빨간색으로 피로 물든 이재명이 입었던 그 사건 당시에 와이셔츠라고 여기가 이중으로 돼서 더 깊숙이 못 들어간 게 진짜 하늘이 한민족을 구한 거라고 이재명을 구한 게 아니라 한민족을 구한 거야 이거는 이재명 죽으면 다 끝나 나도 이재명 만약에 죽었으면은 다 끝내고 싶었어 모든 걸 이재명의 와이셔츠가 목이 이렇게 다 피로 젖었다고 근데 아직도 나무 젓가락으로 찔렀다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일이 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요거를 버렸지 경찰 또 부산대병원들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 오는 거를 계획해두고 왜냐면 가덕도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이니까 그거 다 계획해두고 이재명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에서 죽일 계획을 짜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재명이 전원 서울대병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화를 낸 게 아닌가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암살에 사용된 흉기가 요 칼인데 양날을 갈아서 양쪽으로 타격을 입게 갈았다고 이렇게 죽이고 싶은 열망이 강렬한 정치인이 있나 우리 이재명 지지자로서 문재인도 싫하고 윤석열도 싫하고 한동원도 싫하고 그런데 아무리 정신이 헷갖다 가더라도 이렇게 치밀하게 수개월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냥 화나면은 가서 계란이나 던지고 아구청이나 날리고 요 정도지 진짜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게 미국 거버사에서 제조한 스트롱 암 블랙 등산용 칼이었는데 요게 원래 칼이야 한 10만원 한대 근데 요게 쇠가 되게 좋은 쇠인가봐 비싼 10만원짜리 등산용 칼을 이렇게 가른 거 보니 거버사의 칼이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만든 칼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칼을 샀냐 10만원짜리 요 조그만 칼 10만원이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서 좋은 칼을 산 게 아닌가 싶어 부러지지 말라고 좋은 칼을 산 거지 스시용 칼은 너무 길어서 보장이 된 이런 비싼 칼을 산 게 아닌가 싶어 거버라는 칼이 요 포틀랜드 오레곤 오레곤 조회에서 나온 칼이야 양쪽 날을 다 갈았어 요쪽을 칼 손잡이를 떼버리고 테이프로 감아서 휴대하기 쉽고 미끄러지지 않게 테이프로 감았다고 정도까지 준비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딱 손에 그립감이 좋게 테이프를 감고 짧으면서도 휴대하기 편하고 타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한 거는 전문가 솜씨라고 박근혜 피습할 때 그 카타칼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좀 정신병자나 정치 고관여자인데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은 카타칼로 한다든지 보통 일반인들은 목을 찌를 생각을 안 해 보통 일반인들은 일본에서 정치 남살이 수십 년 전이 있었는데 배를 찌르려고 한다고 목에 경동맥의 위치를 인식하고 거길 찌른다는 거는 전문가의 솜씨고 배우가 있다는 거야 보통 배를 찔러요 일반인들은 배 찌르면 죽는 줄 아니까 조폭돌도 배 찌르잖아 마이 무거 따이가 이러면서 조폭돌도 진짜 사람 죽이려면 목을 찌른다는 생각은 못 해 칼질 좀 하는 조폭들도 진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게 이 목 경동맥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동맥을 일반인들은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천지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 소아과 의사가 암살 미수 용의자와 5분 거리에서 살고 알려주지 않았나도 싶어 의사들은 그건 아니까 경동맥 경정맥 이건 다 아니까 의사들은 의심이야 그냥 의심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목숨을 빨리 끊을 수 있는 건 목쪽 요쪽이라고 그렇지 동물들도 동물의 왕국 봐라 야생에서 치이타 사자 호랑이들이 사슴 목으로 이렇게 물잖아 빨리 죽일 수 있는 건 목이라고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아는데 인간은 사람 죽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냥 배를 찌르지 근데 배 찔리면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빨리 이송만 하면 과다출혈 전에 빨리 수술만 하면 배 찔리는 거는 취사율이 높지 않아 목이 제일 위험해 똥침도 위험하지 똥침 무시무시한 범죄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재명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암살 사건인데 이재명이 입었던 구멍난 셔츠가 폐기 직전에 수거가 됐다고 진주의료용 폐기물 업체에서 발견이 됐어 경찰은 개네 부산대 병원도 웃긴 거고 이 와이셔츠는 엄청난 암살 사건이고 중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물 차원에서 이건 폐기하면 안 된다고 병원도 당연히 그거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폐기를 안 하지 그리고 경찰도 이건 재빠르게 수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이재명은 힘들어 대통령 되기 힘든 판이지만 될 수밖에 없어 말도 안 되겠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힘든 판이지만 될 수밖에 없어 또 팔자가 이런 걸 이 정도의 스펙을 쌓았으면 대통령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암살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몇 달 전부터 걱정을 했었거든 이재명이 법적인 리스크를 다 클리어하게 되면 이재명을 감방에 쳐놓는 게 힘들게 되면 얘네들이 선택지는 당연히 이재명을 죽이는 거지 피습 당시 셔츠가 의료용 쓰레기 봉투에서 폐기 직전에서 발견됐어 경찰 위험해 이게 경찰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요청했어 이거 옷 어디 갔냐고 증검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와이셔츠를 겨우 수거를 해왔다고 경찰 뭐하나 그러니까 경찰이 나도 차는 고소권들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야 경찰도 지금 완전 적폐 세력들이 장악을 해서 좀 정의로운 경찰들 경찰대 출신들 다 조져버려 이재명 쪽 얘들은 다 조질하는 지령이 위에서 있었는지 썸네일 하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친구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경찰 송치 아니고 요거는 그냥 끝나는 거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검찰 송치가 되더라고 내가 그거 외에도 몇 건이 장난이 아니야 나 지금 법적으로 나 죄도 안 짓고 평생 정과가 없고 벌금형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재명 지지하면서 나도 죽어가고 있어 경찰 쪽이 다 뿌락치들이 장악했잖냐 윤희근 경찰청장도 뿌락치 설이 있고 의혹이 있고 김순호 경찰국장도 뿌락치로 의심이 되는 뿌락치로 전 세상을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근데 적폐 세력들의 일제를 폭로하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더 힘들지 않아 심적으로 그냥 눈 멀고 개돼지가 돼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죄책감이 들어 내가 왜 파헤치고 민주주의심인들 이재명 지지자들 괴롭게 했나 나도 괴로워지면서까지 그냥 모르고 일본 국민들처럼 다 속고 선동돼서 웃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도 싶어 모르고 살면 행복한 거야 알면 괴롭지만 미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힘내자 이재명 올해 안에 대통령 돼 나는 100% 확신해 올해 안에 100% 윤석열은 내려오고 100% 이재명 대통령 돼 그건 믿어 나를 믿어봐 지금까지 내 애청자들은 나 믿어왔지 내가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보장할게 나 이재명처럼 헛은 약속 안 해 나도 공약 이행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해 헛은 소리 거짓말로 선동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